이게 병명으로 면포성 모반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영어로는 네이브 코메도니쿠스라고 해서 이 질병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거하니 그 모낭과 피지샘에서 발생이 되는 질환입니다 뺨쪽에 있는 것처럼 정말 피부가 녹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이렇게 심한 정도가 합쳐져서 넓고 아주 깊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녹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 지금 귀 앞쪽으로 있는 거는 그 녹는 것이 깊이 들어가서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지어있는 형국입니다 여덟 번째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14년 됐습니다 아이고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진짜 1년 만에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왜 이제 나왔냐 사진을 오랜만에 찍어보니까 좀 색깔이 조금 까매졌어요 그래서 환자가 많이 걱정을 합니다 살이 찬 거는 많이 같은데 색깔이 좀 까매졌다 제가 이따 비타민C를 좀 많이 먹게 했습니다 우리 기미 같은 질환들이 있을 때 비타민C를 먹게 하죠 그래서 비타민C를 먹게 해서 그 다음에 저의 처방은 로션 중에서 오일이 들어가 있는 로션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모낭과 피지샘에서 시작되는 질환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그래서 이 원인이 모낭과 피지샘에서 시작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지샘에서 피지가 분비가 돼요 피지가 분비되도록 방치를 하면 이거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지 억제하는 연고를 계속 바르게 하는데 그거를 좀 신경 써서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이 환자가 왔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실 여러 가지가 관리가 안 된 상태예요 제가 이때 환자한테 많이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제 여덟 번째 치료를 하고 가서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요 저 알코올 좀 먹고 싶은데 연말이 되면 모임이 있을 때 술 좀 먹으면 안 되겠으니까 제가 많이는 먹지 말고 조금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 치료를 15년이 돼서요 아홉 번째 치료를 하게 돼요 이 환자는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아홉 번째 치료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년 4월이 됩니다 열 번째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제가 비타민C 많이 먹어라 오일이 들어가 있는 로션은 바르지 마라 그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나서 해가 넘어서 4월에 왔는데 딱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오 까만 거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움푹 움푹 파인 거 느낌이 뭔가 좀 찬 느낌이 되고 전체적으로 경계 부위가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움푹 들어간 느낌에서 경계가 이제 완만해져 가게 그런 느낌이 받기 시작해요 여드름이 많이 난 환자들한테도 피지가 많이 분비가 돼서 환자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좀 피부가 건조하더라도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건 빼고 수분크림만 바르세요 그런데 수분크림 중에서도 가짜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분을 보시고 오일 프리 제품을 바르셔야 돼요 오일이 없는 거 조금이라도 없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수분크림을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수분크림을 바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환자한테 피지샘이 항상 제가 하는데 피지샘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까맣게 박히던 것이 이제 나오는 제가 짜보면 나오는 두께가 지름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두꺼운 곳이 샘솟듯이 나왔는데 이제는 아주 얇은 옛날에는 연필심처럼 두껍게 나왔다면 이제는 샤프심처럼 지렁이가 얇은 지렁이가 아주 줄었어요 2015년이 됐는데 열한 번째를 합니다 이때 5년도에 나와서 현재 상태가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걸 환자가 느꼈습니다 그물망처럼 생겼던 흉터가 많이 없어지고 속살이 많이 차서 부드러워지고 환자는 아직까지는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갓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환자는 이제 까맣다고 표현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1년 동안 한참 안 나왔을 때 이때보다는 까만색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환자는 아직도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피지량도 많이 줄었고 하니까 치료가 아주 잘 돼가고 있고 환자가 걱정할 정도가 안 된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덜 받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거 그거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5년 9월에 열두 번째를 했습니다 열두 번째를 하고 넘어가고 이때 진물이 많이 안 나고 제가 이때부터는 방법이 좀 틀려집니다 진물이 많이 안 나고 교체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제가 듀오덤을 붙이게 했는데 듀오덤 붙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열두 번째를 해서 특별한 일이 없어요 많이 좋아졌고 환자가 이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합니다 15년 11월입니다 이게 15년 11월 13번째 13번째 사진인데 밑바닥에 있던 살들이 이제 많이 차기 시작해요 살들로 이제 채워져요 옛날에 처음에 다시 돌아가보면 그 숭숭숭 뚫려 있던 그 밑바닥이 이제는 살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얀 살들로 지금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것은 기저 부위가 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느낌이죠 좀 이렇게 좀 차 있는 느낌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사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치료를 하고 가서 이 환자가 이번에는 피지가 좀 옛날보다 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술 좀 마셨다 그래요 아마 술을 많이 먹고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피지 많이 늘어날 거다 조심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이번에 이제 열세 번째를 했는데 열세 번째 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피지가 많이 붐비게 되고 이때 좀 이제 주의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지를 또 줄여주는 그 연고는 계속 바르도록 지시를 했고요 움푹 패인 것이 이제 많이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환자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걸 이제 환자가 이제 얘기를 해요 16년 7월이 돼서 14번째를 했습니다 저번에처럼 좀 조심을 했더니 피지가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제 말을 들으면 뭐 줄어들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중간에 좀 햇볕을 그냥 보고 다녔다고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또 이거를 또 잘 가리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놀러가서 햇볕을 좀 봤다 그래요 다시 비타민C 좀 잘 먹고 그 다음에 햇볕은 좀 아무래도 지금 레이저 칠하는 중간이니까 좀 조심하면 좋겠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16년 9월에 15차를 하게 됩니다 환자는 이때 본인의 얼굴 중에서 이렇게 아까 보면 기본 베이스가 살들로 많이 차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환자께서는 그것이 이제 검은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냐 갈싹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냐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환자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옛날에 구멍이 나 있던 것들이 다치면서 많이 좋아졌다 앞으로도 계속 살이 차오를 것이고 지금 질감이 내가 만져질 정도로 많이 살이 차서 올라와 있다 그렇게 표현을 제가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많이 치료를 한번 해보자 환자를 제가 용기를 줘서 치료를 더 잘 받도록 합니다 이 환자를 치료할 때 제가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치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환자를 상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에 가서 책을 펼치고 그 질병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또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또 외국의 사례들은 또 어떻게 심한 게 있었나 이렇게 또 뒤져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해서 치료를 한번 그러면 해보자 해서 15차까지 왔는데 환자분이 이제 힘들어 하는 겁니다 다시 열심히 더 해보자 그렇게 해서 16년 11월에 16차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16번째 치료를 받을 때 제가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서 그 구글 이미지에서 몇 퍼성 모반이 나와 있는 질환들을 전부 다 보여줬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지금 자네 사진이 제일 심한 사진이다 사진을 제가 쭉 구글에 들어가서 보여줬어요 지금 이 정도 근데 자기 눈으로 봐도 자기가 좀 제일 심한 편 같다 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 하자고 하다가 조직검사 해보고 대학병원에서는 피부이식 자체도 이제 포기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피부이식 하는 건 어떠냐 환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어 그렇지 딴 생각이 들맘도 합니다 들맘도 해요 자 제가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환자는 치료의 끝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16번째 치료를 하기 직전에 환자가 저한테 피부이식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이식 한 환자들의 사진을 쭉 보여줬습니다 얼굴하고 목에 내 생각은 이 상태에서 좀 더 치료기간이 연장이 되더라도 나 같으면 피부이식을 안 하고 피놀셀 치료를 선택할 것 같은데 그건 뭐 상처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옛날에는 처음 상태에서는 피부이식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피부이식을 할 수 있을 거다 다시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 봐라 제가 완전히 환자를 보고 저도 이제 마음을 났습니다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치료를 하고 싶지만 환자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충분히 그렇게 치료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환자라면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점 16차를 했던 그 시점에서 제가 다시 이거를 피부이식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입장이라면 이제 환자가 대학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하고 상담을 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다시 치료 받기로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17년 1월에 17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17년 1월에 하고 이때 제가 아주 깊고 또 약하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깊게 해야 될 곳이 있고 약하게 해야 될 곳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구분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그렇게 하고 넘어갔고요 17년 2월에 18차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17년 4월에 19차를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환자한테 19차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그래요 두 달에 한 번 하자고 하니까 열심히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열심히 합니다 17년 5월에 20차를 합니다 환자가 살이 더 차는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더 살이 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7년 7월에 21차가 들어갑니다 이제 환자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지난번보다 약간 더 살이 차오른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차는 느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계속 많이 분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를 계속 바릅니다 17년 8월에 22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중요한 것을 체크를 해 봅니다 이 몇 번 속 모바는 번지입니다 번지는 게 있는데 치료 중에 조금이라도 주변으로 번지는 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환자한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없는데 환자가 느끼는 게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합니다 환자는 추가로 생기는 것은 조금 더 없었다 그리고 상태는 계속 좋아진다 움푹 파인 느낌이 차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번 할 때마다 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7년 10월에 23차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나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가 또 한참 안 왔어요 18년 4월에 24차가 옵니다 24차가 오고 불편한 사항이 없었고 치료는 또 잘 됐고 색깔도 많이 빠지고 제가 봤을 때는 목 쪽에 있는 것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볼 쪽도 살이 많이 차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는 느낌 경계가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는 느낌 특히 제가 사진 찍는 모습을 봤을 때 이 턱 밑에 있는 그 부분이 움푹 파이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빨리빨리 하자고 제가 이제 조르기 시작합니다 18년 7월에 25차가 들어가고요 환자는 이때도 조금 더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7월에 25차 사진이 있는데 이때도 뭐 환자가 계속 살이 찬다고 하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턱 밑에 여기 이 부분이 이 밑에 부분이 움푹 파인 느낌이 이제 많이 살이 차는 걸 느껴져요 옆에서 찍었을 때 사진을 찍는 각도가 밑에가 많이 좀 이렇게 파여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느낌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년 8월에 26차를 했고요 18년 9월에 27차를 하게 되었어요 18년 10월에 28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18년 11월에 29차를 빨리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치료를 이제 잘 받고 잘 받고 해서 19년 3월에는 31차를 받았고요 31차를 받았고 자 대망의 19년 4월입니다 19년 4월이 돼서 자 이 사진입니다 보면 살이 많이 차고 부분적으로 제가 현미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귀 앞쪽에 굉장히 많이 살이 찼어요 이 뺨 쪽으로 굉장히 살이 많이 찼어요 그 다음에 목 쪽에 숭숭숭 뚫려 있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턱 밑에 있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움푹 파인 느낌의 그 조직 손상된 부분들이 굉장히 살이 많이 차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년 6월에 33차를 했거든요 환자분이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이 환자분이 내가 출연을 해줄 수 있는지 의사를 좀 타진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원장님이 치료를 잘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진짜 원장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제가 얼굴이 노출되는 것은 정말 아직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저는 절대로 못하겠다고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치료를 더 해야지 되는데 마지막 치료를 하고 나서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미안해서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빨리 오세요 치료 받게 6월 달에 왔으니까 7월 달에 치료 받았어야 돼 안 나와서 8월 달에 안 나오고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치료 받아야죠 제가 봤을 때 장담은 못하지만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앞으로 한 3분의 2는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치료를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면보성 모반이라고 하는 질병 자체가 치료 방법이 딱히 없는 거예요 수술적으로 이걸 없애려고 해봐도 이건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못했던 환자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물론 완치는 아니에요 상태가 호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 환자를 치료했더니 33차까지 해오는 동안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33차까지 하고 나니 33번의 치료를 한 것이 결코 아깝지 않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자분께 오히려 더 감사를 합니다 저를 믿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환자한테 감사를 합니다 33번의 치료를 해서 이 정도의 결과를 냈다는 것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랑할 만하고 아마 외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치료한 치료 방법 피놀셀의 치료 방법 100%는 아니지만 50% 이상의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놀셀 치료를 통해서 며포성 모반도 치료를 했다는 사례를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심한 며포성 모반도 치료를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자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제가 도울 수만 있다면 저를 믿고 와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환자분께서도 좀 특별한 흉터를 갖고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저를 찾아와 주세요 혹시 사고 흉터 같은 걸로 좀 피부 이식을 한 경우에는 흉터가 굉장히 심한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환자마다 흉터가 다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진료를 하고 진단을 내려보고 수술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며포성 모바환 환자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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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